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무리하는 마지막 여러분들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것도 결국 숫자의 힘이지 않습니까 숫자의 힘 3551개의 숫자가 남긴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숫자는 뭐 이렇게 사바사바 이런 거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로비도 통하지 않고 숫자는 그냥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관되게 여러분들 한 이야기는 숫자의 이야기인 겁니다. 왜 숫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페르킨은 고맙습니다. 숫자 보시게 되면 부산남구의 지역구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구 이런 부산남구의 지역구를 보시게 되면 부산남구 지역구를 그냥 딱 선거하니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 자료입니다. 이게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이를 보시면 차익값 플러스하고 차익값 마이너스가 좌우대칭입니다.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중석 후보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사전투표 유령사전투표를 많이 집어넣어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인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사람들이 위조투표지를 투입했구나 이걸 가지고 이 차익값이 0에 수렴하는 관계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게 되면 몇 표마다 한 장씩을 위조투표지를 대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딱 찾아내게 되면 이게 선관위 발표 이게 위조투표지를 제거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걸 찾아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위조투표지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후보별 득표수가 자연수에 가까운 거죠. 이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강중석 후보가 함께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강중석 후보 표가 이게 뭐죠 만들어진 숫자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분석해보게 되면 5,625표를 더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부산 남구갑입니다. 5,625표를 집어넣고 집어넣는 방법은 사전투표에서 5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부산 남구갑 위인은 조작된 상태 선관위 발표 선거데이터입니다. 밑에는 선관위가 더한 위조투표지를 제거한 사전투표 조작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 덩어리도 한번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그 다음 여기 135부터 이게 덕표수입니다. 아마 더블당 미래통합당 이렇게 덕표수가 되겠죠. 더블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은 사전투표가 만 표를 받았는데 몇 표로 올려준 겁니까? 만 6천표를 올려준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당 후보는 변동이 없죠. 미래통합당일 겁니다. 조작전이나 조작후나 그다음 당일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만 8천표 더블당도 만 8천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블당 후보는 2020년 부산남구에서 원래는 2만9천194표를 받았는데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3만4천778표를 받은 것으로 부풀려진 겁니다. 이게 숫자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조작 이전에는 4만3천표를 받았는데 조작 이후에도 4만3천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숫자라는 것이 겁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시죠. 2020년 4.15 총선 부산남구에 더블업유당 후반께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뭐가 바뀌게 됩니까? 투표자 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투표자 수가. 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자 수가 얼마로 바뀌게 됩니까? 6134표에서 투표자 수가 거소 선상은 330표 330표 변함이 없는데 관내 사전은 조작 이전에는 6천표였는데 7300표로 바뀌죠. 관내 사전은 조작 이전에는 2만1천표였는데 2만6천표를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더블당 후보와 함께 표를 유령투표제가 투입되면서 후보별 득표수도 바뀌지만 동시에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인 투표자수도 바뀌고 동시에 투표자수 더하기 기권표인 선거인 수도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전부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는 이제 이게 총계고 이게 무효표 그다음에 기권표가 되겠죠. 자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보시게 되면 위가 선간이 발표 자료고 이제 밑이 선간이 위조 투표지를 더블당 후보한테 제가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선거인 수 투표자 수 더블당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 후보. 사전투표가 원래 38%를 받은 사람이 몇 프로 올려준 겁니까 49% 올려준 겁니다. 사전투표가 38%를 받았는데 49% 올려준 거예요. 49% 올려줬기 때문에 더블당의 사전빼기 당일 차익값이 무려 11%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자료를 정직하게만 볼 수 있더라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문제의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료에서는 손을 하나도 댄 게 없습니다. 그냥 더하기 뺀기만 한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하기 이전에도 당일 투표 득표율이 40% 조작 이후도 40% 손을 안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율 몇 프로입니까? 조작 이전에는 선거 인수 기준으로 23% 조작한 이후에는 28%를 끌어올린 겁니다. 28%를 끌어올린 거죠. 얘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표를 더블업주당 후보한테 2만 9천 표를 3만 4천 표로 올려줬기 때문에 투표자 수와 당연히 이름들 부풀려집니다. 조작 이전에는 7만 7천 표였는데 8만 2천 표로 부풀려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연세적으로 다 바뀝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더블당 후보 함께 표를 더해 주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투표자 수가 바뀌게 되고 투표자 수 바뀌게 되면 당연히 선거 인수가 다 바뀌게 됩니다. 전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하나하나 숫자를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 조작의 모든 흔적들은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를 양심의 이름들 눈을 뜨고 보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더 여러분 재미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박스 한 것이 재미난 자료죠. 이 박스가 뭡니까 사전대 당일 비율 이거는 쉽게 해석하게 되면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를 몇 장 받았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0.60은 뭡니까 위조 투표지 투입하기 전에 더블당 후보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를 60장 받은 겁니다. 위조 투표지 투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얼마를 받은 겁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91장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 수를 조작한 것이 수십 군데 여러분들 접근으로 다 여러분들 규명이 되는 겁니다. 100장당 60장을 받은 후보가 사전투표지를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한 이후에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91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표는 29000표에서 34000표로 증가되고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고 교육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불법과 비리를 사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은폐해가지고 앞으로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 겁니까. 자식들하고 부정선거가 만 년이 되면 다른 모든 부분에 다 비리와 불법이 판을 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 겁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특별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전혀 아니고 그냥 제야 전문가 같은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숫자를 여러분들에게 해설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숫자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를 보면 어쩌면 사회가 이렇게 자기의 모가지에 뭡니까. 그냥 명주를 단축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비리를 가진 요소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도 있고 다들 이렇게 무관심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참 앞으로 감내할지 난감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냥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풋이 여러분들 더러우면 아웃풋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풋이 불법과 비리를 여러분들 은폐하면 아웃풋이 불법과 비리를 은폐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 세상을 관통하는 지혜이자 원칙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 부산남구의 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남구의 2020년 총선 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대법관들이 다 덮은 겁니다. 나는 뭐 이제 실망 정도는 하는 단계를 넘어가지고 나서 자란 이 나라가 어쩌면 그렇게 그냥 죽기로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는 데 대법관과 대통령이 다 그렇게 질주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이익이라는 것이 저렇게 질기고 강하구나 구한말의 위정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고종이든 아니면 이완용이든 간에 본인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후에 조선은 망했지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은주 후보가 출마했던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사심을 내려놓고 개인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좌우 대칭에 차익값이 사전빼기 당일이 10%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가 대칭입니다. 대연 1동 플러스 12% 마이너스 11% 대연 제3동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뭘 이야기한 겁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국외 부재자 투표는 얼마나 손을 댔는지 플러스 55% 마이너스 53%입니다. 두 개 합치면 100%입니다. 한 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에 한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집어넣은 겁니다. 위조 투표제를. 이런 불법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또 4월 10일 총선을 참패를 한 겁니다. 이게 서울법대 출신들의 실력인 겁니다. 당신들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나긋나긋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한 민족과 한 국가를 폐망의 길로 이끄는 지도청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다음에 심판을 안 받겠습니까? 윤 대통령 무사하게 이러면 인기 맞추고 잘 가서 개 키우면서 잘 살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역사관은 인과 음보고 인생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두 분은 요령이 있어서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외면한 대가를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치르게 되겠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고 이거는 조작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박재우 후보와 함께 대해진 위조 투표를 다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수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조사해 보게 되면 조작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소에 다섯 명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고 조작은 많이 안 했습니다. 5,400표를 집어넣은 거죠. 유령 투표지를 5,400표를 집어넣는데 이은주 후보가 여러분들 아슬아슬하게 패배를 한 겁니다. 3,970표를 이긴 선거를 1,430표로 패배한 선거가 돼가지고 이은주 후보가 여러분들 낙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이 2020년 부산 남구을 결과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위가 선관위 발표된 자료고 밑이 선관위가 대해준 위조 투표지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더블당 후보한테서 이 보시죠. 이게 더블당 이게 통합당 이게 선거인수 이게 투표자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박재호 더블당 후보가 3,452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4,853표로 그게 아니고 1만 3,155표를 사전투표에 받았는데 1만 8,555표를 올려준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당일 투표는 변동이 없습니다. 2만 2,000, 2만 2,000. 이은주 후보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1만 3,000, 1만 3,000 똑같은 겁니다. 사전투표에 박재호 더블당 후보를 1만 3,000표에서 1만 8,000표를 올려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죠? 자연스럽게 투표자 수가 바뀌게 됩니다. 투표자 수가 7만 6,738표에서 8만 2,138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뻥튀기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투표자 수도 2만 7,000표에서 3만 2,000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전부가 다 여러분들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대법관들이 이런 작당을 해가지고 다 덮고 원고 측 소송을 기각하고 물론 이현주 후보는 중간에 선거 무효소송을 포기했지만 네 여러분들 이게 그냥 자명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사적인 그런 욕심이라든지 사감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그냥 해설해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과 불의가 10년째 반복적으로 일어난 데도 이걸 해결할 의지가 나라 전체가 없다. 그럼 뭐 죽는 길 외에는 딴 게 없는 거죠. 딴 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 덮고도 만수무강할 것이다. 뭐 그러면 그렇게 믿을 수 있겠지만 제가 믿는 인생과는 그게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것이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를 23.53%에서 28.23%로 이런 뻥튀기란 거 아닙니까?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가 박재호 더블당 후보가 48표를 받은 것을 57표를 뻥튀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간 게 보이잖아요. 표는 3만 5천 표를 4만 1천 표를 만들어주고 그런데 뭘 가지고 이러면 더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이게 선관이 자료잖아요. 선관이 자료에 있으면 정확하게 규칙도 찾아낼 수가 있고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 복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보시게 되면 조작을 하고 나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83장을 받은 것. 조작되기 전에는 59장밖에 못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라는 것이 낱낱이 여러분들 다 증언하고 이 모든 숫자 작업은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100일 안에 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을 5천 표 이상을 더블당에 박재우 후반께 더해 주기 위해서 사전투표가 23.53%를 28.23%로 올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부산 남구 갑을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걸 또 합치게 되면 그대로 다 작업을 할 수 있지. 부산 남구의 갑과 을을 합쳐 가지고 부산 남구 사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이 1만 8,622표로 승리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1만 1,025표의 위조 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에게 남구 갑과 을에 투입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의 격차인 1만 8,622표를 7,597표로 줄인 것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더블당 후보가 사전투표의 43%를 받았는데 52표를 뻥튀게 해 준 거지 않습니까? 43%를 52표 뻥튀게 해 가지고 사전빼기 당일에 득표율 객차가 2%인데 11%를 확대해 줘요. 이 2%에서 11% 벌려준 사람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일을 다 수행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4.69%의 사전투표를 뻥튀게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다 백일화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보를 합쳐가 이런 보시게 되면 이게 더블당이죠. 사전투표가 2만 4천표를 받았는데 3만 5천표를 받은 것으로 뻥튀게 한 거 아닙니까? 당일 투표는 변화가 없고 4만표 4만표 합계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를 뻥튀게 했기 때문에 6만 4천표를 받은 후보를 7만 5천표로 만들어 준 거야.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득표수가 이런 조작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투표자수 조작이 되지 않습니까? 투표자수가 15만 3천 명에서 16만 4천표로 뻥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 남갑을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 100장당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59장 받았는데 더블당은 86장을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6만 4천750표를 더블당 후보가 받았는데 7만 5천780표로 받은 것으로 부풀린 거 아닙니까? 한 자릿수까지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숫자를 조작규칙을 사용해가 제조했기 때문에 한 자릿수까지 다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숫자가 증언하는 이런 너무나 맹백한 사실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덮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한국 사회에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나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야기죠. 우리나라 전체가 엄청난 비용을 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당신들이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1013g 1013b 2118. 21182 2524